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운초계연수 선생님의 초상화입니다. 하나는 갓을 쓰고 있는 것은 오일선, 오일용이라고 하는 유명한 만화가가 된 그분이 그리셨고 두 분이 친구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뭐냐면 이의립 문화에서 환당고기를 배운 두 사람이고 두 사람이 이제 고등학교 친구고 이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배웠던 거예요. 배웠고 같이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그런데 초상화를 그린 것은 이의립 선생이 눈은 이렇게 부리부리하고 코는 오똑하고 그리고 입은 이렇게 생겼고 코수염을 이렇게 했으며 이런 몽타주인데 너는 모자를 쓰는 것을 한번 그려봐라. 너는 어떻게 그려봐라. 이렇게 했을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렸는데 이제 왼쪽에 보시면 지금 강화도에 있었던 마리산의 개천가게는 저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려져 있다는 건 흡사하다는 거죠. 흡사하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개은 선생의 초상화라고 세워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을 보니까 수완계시에 보니까 비슷한 시기에 독립운동가가 있었어요. 개봉호 선생이라고 합니다. 이 개봉호 선생은 작년에 유해 송환을 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제가 이제 카자흐스탄에 여기를 쭉 갔었는데요. 카자흐스탄에 크즐오르다라는 곳을 가보니까 홍범도에 묘가 있어요. 거기 참배를 하러 갔는데 홍범도 묘 바로 옆에 개봉호 선생의 묘가 있었습니다. 아 이런 수완계 씨하고 이런 인연도 있구나. 같은 어떤 카자흐스탄이라고 하는 아주 먼 곳에 강제 이주를 당하셔가지고 거기에 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딱 보니까 개봉호 선생을 좀 검색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얼굴이 메인 초상화예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유해 봉환을 했는데 그걸 보니까 이분의 사실 이제 만화가라든지 그림 그리시는 분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몽타주를 가지고서 보니까 이렇게 나온다. 실제 인물. 실제 인물은 이기와 비슷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유립 선생이 자신이 어렸을 때 봤었던 직접 실제로 목격했었던 바로 그 개헌 선생을 그려라라고 한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개헌 선생은 실존 인물이었고 실제 이유립 선생이 어렸을 때 이렇게 같이 대화 나누고 교육받고 스승으로 모셨던 그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그려라라는 것을 해서 아 이게 맞다라고 하니까 개천 가게 모셨고 한데 그런 분이 뭐냐면 비슷한 시간대에 독립운동가로서 또 개봉호 선생도 역사학자입니다. 사국시대를 주장하고 역사학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족보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개봉호 선생같이 또 유명한 분도 족보가 없어요. 그 손자가 아니 아들이 찾아서 족보를 뒤져봤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족보에 없습니다.